안녕하세요 스위스 청년입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2년째 이민 생활을 하고 있고 최근에 스위스에 와서 첫 정규직 오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게 될 회사는 중고거래 플랫폼 회사인데요. 거기에 데이터 엔지니어 포지션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취업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대학교에서는 공학 계열에 전공을 했었고요. 대학교 졸업 이후에는 데이터 관련 직종으로 1년 반 정도를 한국에서 일한 후 그 다음에 스위스에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 이민을 와서 6개월 후에 첫 직장을 찾게 되었고 그것도 데이터 관련 직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데이터 사이언스 인턴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는 4월부터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준비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인턴십을 시작하자마자 거의 바로 이직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10월에 인턴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인턴십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노리려고 했으나 정규직 전환이 쉽지 않은 회사였고 제가 원하던 포지션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고 데이터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바로 이직을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서 통상적으로 퇴사 통보 기간이 3개월 정도여가지고 미리 한 6개월, 5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도 그렇게 이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월에는 이력서 준비를 했고 11월에는 회사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시작한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스위스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포지션이 많지가 않고 특히 저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된 포지션에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찾아보지 않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취업 준비를 미리 했습니다. 제가 지원한 포지션은 대부분 데이터 엔지니어 포지션이었지만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중에도 데이터 엔지니어 업무를 많이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한 포지션은 대부분 2에서 5년 차의 경력을 요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류가 통과된 후 1차 면접은 1대1 화상통화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면접은 특별한 내용이 없이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언제부터 근무가 가능한지 그리고 원하는 연봉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전에 일했던 스위스 대학교는 연구직에 대한 급여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희망 연봉이나 그런 것들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스위스 사기업에서는 희망 연봉을 꼭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희망 연봉을 어느 정도 요구를 해야 되는지 잘 감이 오지 않아서 글래스도어나 인터넷을 통해서 찾은 데이터 엔지니어 평균 임금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1차 면접이 끝나고 2차는 코딩 테스트였는데요. 간단한 REST API를 구축하고 그것을 토대로 토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파이썬을 이용해서 API 서버를 만들고 서버를 배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해서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API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코딩 테스트였습니다. 저는 모든 코딩 테스트 과정을 Git으로 관리하고 GitHub에 배포를 하고 GitHub 액션을 이용한 CICD 파이퍼라인을 만들어서 구글 클라우드에 배포를 했습니다. 코딩 테스트에 대한 토론은 3대 1로 이루어졌는데요. 세 분의 데이터 엔지니어와 화상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긴장을 했는데요. 그래도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특히 CICD 부분은 필수 요구 사항이 아니었고 문서화 부분은 필수 항목이 아니었지만 추가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접 도중에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CQL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당황을 했지만 평소에 업무상으로 CQL을 잘 쓰지 않아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배우면 꼭 할 수 있다. 배움에 대한 의지를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CQL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됐지만 2차 면접도 그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테크니컬 면접이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단계는 다 지나갔고 3차 면접은 임원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임원 면접은 데이터팀의 팀장과 진행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되었고 과거에 했던 일 그리고 앞으로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이나 평소에 취미로 하는 일 그런 잡다한 이야기도 많이 1시간 동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면접이라는 게 새로 채용하는 팀원과 현재의 팀이 잘 어울리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한 성격이나 캐릭터를 많이 중요시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중고시장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고 특히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발자들이 선망하는 회사로서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시간에는 철인삼종과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분위기로 면접이 끝났습니다. 합격 통보는 면접이 끝나고 며칠 뒤에 바로 전화로 알려주셨는데요. 먼저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근무하게 될 조건과 연봉을 알려주면서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받게 되는 연봉은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글래스도어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 평균 연봉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휴가 부분인데요. 1년에 유급휴가가 30일 있고 출산을 하게 되면 유급휴가 6주를 받을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어서 큰 고민 없이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스위스에서 계속 계약직으로만 일을 했었는데요. 정규직으로 이직에 대한 고민 없이 쭉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 이직을 준비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미리 미리 준비한 것과 그리고 원하는 직무를 잘 파악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면접을 떨어지더라도 다음 기회가 있고 그래서 부담감이 덜한 상태에서 면접을 볼 수 있어서 자기 PR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하고 다양한 업무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를 꼭 하고 싶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도 왜 데이터 엔지니어 포지션에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약서 작성도 끝났고요. 이제 4월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직장에 다니게 되면 또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다양한 스위스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